박주영에게, 박주영 던사, 주고 2대 3, 박주영 정우기에, 박주영! 아, 지금 골킥 제공하는데요? 아, 박주영이 시뮬레이션 액션 판정으로 경고를 받습니다. 뭐, 항의를 아예 하진 않습니다.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보시죠. 네, 지금은 뭐, 조금 먼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상황에서, 다리가 같게 좋았어요. 시뮬레이션 액션으로 볼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. 박주영이,